그릇이 맛있어? 오이구 수준이 좋아해 떡은 맛있어? 오빠! 언니 저녁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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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저녁땡 Triple 저녁땡 등장 кап이 소극 SO isso 깎아달라고 피클이 덮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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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치킨 돼 min 밀가루 단무지 새우 청양고추 식용유 계란이 계란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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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밥 먹고 가야 되는데? 아 계란남 마늘에 다 먹으니까 맛있죠? 마늘에 다 먹으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먹으면 안 먹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응 맛있어 맛있지? 응 소금이 더 나은 거 같은데? 소금이 더 나은 거 같지? 소금이 더 나은 거 같다. 소금이 좋아요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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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따로 가서. 응. 약간 넣어서. 자가가라고 맛있어. 흐흐흐흐흐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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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